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SS3의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를 설명드릴 때 아이디 선택자나 클래스 선택자처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선택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CSS3에 와서 좀 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선택자들입니다. 이 선택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효과를 좀 더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연결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름을 연결 선택자라고 붙였지만 이 선택자는 컨비네이션 선택자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조합 선택자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선택자와 선택자를 연결해서 두 가지 이상을 사용을 해서 특정한 요소를 한정하는 선택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합쳤다라는 의미로 조합 선택자라고도 하고요. 두 개의 선택자를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연결 선택자라고도 합니다. 원래 용어는 컨비네이션 셀렉터입니다. 가장 먼저 하위 선택자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위 선택자는 상위 요소와 하위 요소 두 개의 요소 사이에 공백 하나를 띄워서 사용하는 선택자입니다. 이 선택자의 의미는 상위 요소, 즉 부모 요소에 포함된 모든 하위 요소의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밑에 예를 보시면 섹션이라는 태그가 있고 한 칸 띄고 피라는 태그가 나왔죠. 그러니까 섹션이라는 부모 요소 안에 있는 모든 피 요소의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위 요소와 하위 요소를 공백 한 칸을 두고 나란히 배치하면 이것이 하위 선택자가 됩니다. 한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드 펜에 있는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태그를 보시면 섹션이라는 태그로 전체를 묶고 있고요. 그 안에 h1 태그 하나와 ul 태그가 두 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섹션 태그 안에 있는 모든 ul 태그에 1픽셀짜리 파란색 점선을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태그, ul 태그가 두 개가 있는데 섹션 안에 있는 모든 ul 태그 두 개에다가 스테이를 적용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하위 선택자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섹션 한 칸 띄고 ul 한 다음에 보더를 1픽셀짜리 점선으로 표시해 달라. 이렇게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ul에도 점선이 표시가 되고요. 두 번째 ul에도 점선이 표시가 됩니다. 이때 이 섹션에 섹션이라는 태그 대신에 만약에 문서 안에 여러 개의 섹션이 있을 수 있다면 이 아이디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샵 컨테이너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다른 섹션하고 구별해서 정확하게 이 섹션 안에 있는 ul 태그에만 적용이 되겠죠. 하위 선택자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게 자식 선택자입니다. 이때는 부모 요소하고 자식 요소 사이에 부등호를 표시해서 부모 요소 밑에 있는 자식 요소에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태그는 섹션 태그 안에 헤더와 p와 ul 여러 개의 ul이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알아보기 쉽게 제가 한번 묶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묶고 섹션 태그 안에 헤더 태그와 p 태그, ul 태그가 있죠. 그리고 이 ul 태그 안에 첫 번째 항목에 보면 다시 ul 태그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도 다시 ul 태그가 들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섹션 태그 안에 헤더와 p 그리고 ul 태그가 있고요. ul 태그에는 li 태그를 이용해서 각 항목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항목 안에도 ul 태그가 들어 있고 두 번째 항목 안에도 ul 태그가 있습니다. ul 태그가 1단계에서도 있고 2단계에서도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자식 선택자 첫 번째 단계에 있는 ul에만 내가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섹션 태그 컨테이너라는 아이디 선택자 다음에 오는 첫 번째 ul 태그에만 보더 값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전체를 묶는 첫 번째 ul 태그에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등호를 없애게 되면 뭐가 되죠? 하위 선택자가 되죠. 하위 선택자라는 것은 이 아이디 컨테이너 아이디 선택자 컨테이너 안에 있는 모든 ul 태그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ul 태그뿐만 아니라 각 li 항목에 있는 ul 태그에도 똑같이 테두리가 그려집니다. 이게 하위 선택자와 자식 선택자의 차이예요.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인접 형제 선택자와 그냥 형제 선택자입니다. 인접 형제 선택자는 adjacent selector라 그래가지고 부모 형, 그러니까 부모가 같아요. 부모가 같았을 때 부모 요소와 같은 요소들을 모두 형제 선택자라고 하는데 내가 지정한 요소 바로 다음에 오는 첫 번째 형제한테만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1 플러스 p 그럼 이 플러스가 인접 형제 선택자인데요. h1 다음에 오는 여러 개의 p 중에서 첫 번째 p에만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 거죠.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에 섹션 다음에 h1, ul, ul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h1 태그 다음에 오는 ul 태그 중에 ul 태그가 모두 몇 개냐면 두 개예요. 첫 번째 ul에만 색상 글자 색을 파랗게 바꾸고 폰트 색도 진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형제 선택자라는 것은 지정한 요소 다음에 오는 모든 형제들 예를 들어서 h1 물결무늬 p 하게 되면 h1 다음에 오는 모든 p 형제 요소들에다가 똑같은 스타일을 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서는 섹션 태그로 전체가 묶여져 있고요. h1 태그 다음에 ul 태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h1 다음에 오는 여러 개의 ul 형제 태그들 중에서 첫 번째 오는 ul 태그에만 내가 글자 색을 파란색으로 해보겠다. 아이고 파란색으로 해보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ul 태그가 하나 두 개가 있지만 첫 번째 오는 ul 태그에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hl 태그 다음에 오는 모든 ul 태그에다가 글자 색을 파란색으로 바꿔보겠다. 그러면 모든 형제 요소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물결문의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ul 태그만이 아니라 두 번째 ul 태그까지 똑같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형제 선택자예요. 인접 형제는 바로 다음에 오는 첫 번째 형제 요소고요. 그 다음에 그냥 형제 선택자는 그 지정한 요소 바로 뒤에 오는 모든 형제 선택자들에게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속성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알아봤던 것은 선택자와 선택자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새로운 영역, 새로운 요소를 지정을 하는 것이었다면 속성 선택자는 속성의 값에 따라서 특정 부분에만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이 대괄호 안에 속성 이름을 넣게 되면요. 그 속성이 있는 스타일을 찾아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li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메뉴를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 메인 메뉴에는 a 태그이긴 하지만 href가 없습니다. 나머지 4개는 다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a 태그 중에서 대괄호 열고 href 속성이 있는 요소만 찾아서 백그라운드를 옐로우로 해줘라.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메뉴 1부터 메뉴 4까지는 다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값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기만 하다면 바로 찾아가지고 스타일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속성의 값을 특정 값으로 지정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속성과 값 사이에는 equal이라는 기호를 써서 지정을 합니다. 예제를 보시면 a라는 태그 중에서 타겟지란 속성의 값이 blank인 것을 찾아서 그 부분에다가 newwindow.png를 붙여달라는 얘기에요. 밑에 마크업을 한번 보실까요? ul 태그 안에 li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모두 a라는 태그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나는 뭘 할 거냐면 타겟 값이 blank인 걸 찾을 거예요. 타겟 값이 blank인 것은 첫 번째 항목밖에 없죠. 그럼 그 항목 오른쪽에다가 newwindow.png라는 이미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타겟 값이 만약에 밑에 self가 있다든지 타겟 값이 parent가 있다든지 다른 값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타겟이 blank인 것에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속성에서 어떤 값만 선택하고 싶을 때는 속성 equal 값 그것을 대괄으로 묶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여러 개의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요소가 있는데 해당 값, 내가 지정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클래스 선택자 아시죠? 클래스 선택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class equal button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class equal flat 띄고 버튼 하나의 요소에 여러 개의 클래스 선택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그 특정 요소에 내가 찾는 어떤 값이 있는지 값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값이 속성 값이 나열되어 있을 때 그 중에서 내가 찾는 어떤 값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 지정하는 값은 한 단어여야 합니다. 클래스 물결문이 equal button 그랬으면 버튼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찾는 거예요. 버튼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 플랫하고 버튼 s라고 되어 있다. s가 붙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값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자 여기 li 항목 안에 네 개의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클래스 equal 버튼이고요. 밑에 것은 클래스 equal 플랫 버튼이에요. 그럼 내가 찾는 것은 버튼이라는 값이 클래스 선택자가 버튼이라는 값이 있는 요소를 찾는 거죠. 찾았더니 거기에다가 이 픽셀짜리 검은색 실선을 그리고 박스 섀도우를 넣어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메뉴 3과 메뉴 4에는 이렇게 픽 저기 실선을 그리고 밑에 그림자를 표시해 줬습니다. 이번에 찾는 것은 앞에 것은 버튼하고 정확하게 그 값이 일치되는 걸 찾았다면 이번에는 그 값을 찾는데 하이픈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but b-u-t-t-o-n 이라고 정확하게 떨어지는 값을 찾고 싶다면 물결문의하고 는 equal을 쓰면 되고요. bu-t-o-n 이랬을 경우에 bu라는 값만 넣어서도 찾을 수 있게 하려면 수직선하고 equal을 넣어주시면 돼요. 아래 같은 예제로 한번 볼게요. 타이틀이 타이틀이라는 속성 값에 us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요소를 찾는데 us만 들어가도 되고 us-하고 어떤 값이 들어가도 돼요. 이 수직선과 equal이 있어서 표시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값은 해당 값 뿐만 아니라 해당 값과 하이픈이 들어가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요소일 때까지 그것까지 찾아주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타이틀 수직선 equal gap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크업 중에는 gapanes 그러니까 japanes라는 한 단어인데 내가 지정한 것은 gap까지만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단어 해야 되거든요. jp 거나 jp-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 찾습니다. 이번에는 시작하는 값과 끝나는 값을 가지고 요소를 찾을 수도 있어요. 내가 특정 값으로 시작하는 속성을 찾고 싶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런 꺽쇠 표시하고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끝나는 값을 지정하고 싶다. 달러 사인에다가 equal해서 값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이틀 속성 값이 eng 그러니까 eng로 시작하면 돼요. 잉글리시여도 상관없고 잉글랜드여도 되고요. 무조건 앞에 시작하는 글자가 eng이기만 하면 됩니다. 밑에 것도 jap로 시작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jap라고 해도 되고 japanes라고 해서 뒤에 다른 글자가 붙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글자를 찾아서 그 부분에다가 배경을 넣어주는 거예요. 달러 사인이 들어가는 선택자는요. 끝나는 값입니다. 지금 예를 든 것은 우리 확장자 파일 확장자 같은 경우가 뒤에 끝나는 값이 다르게 다양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끝나는 값이 hwp이면 즉 확장자가 아래 한글처럼 intro.hwp처럼 href 속성에 끝나는 값이 hwp이면 이러이러한 배경 이미지를 깔아달라. 그 다음에 끝나는 값이 xls이면 그러니까 xl이면 이러이러한 값을 깔아달라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값과 끝나는 값을 이용을 해서도 내가 원하는 요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별표 다음에 equal이 들어갔을 때 이것은 값의 일부가 일치할 때 앞부분이어도 상관없고 뒷부분이어도 상관없고 중간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정하는 값 여기서는 w3 w3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이게 앞이든 뒤든 중간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href 속성에 w3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파란색 아니 파란색 배경에 하얀색 글씨로 표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첫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긴 지금 w3c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href 값의 중간에 있으면서 w3c라는 글자의 일부이기도 하죠. 이것이 있으면 파란색 배경에 하얀 글씨를 표시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예제 화면이 좀 틀렸네요. 이것은 책에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십시오. 네 오늘은 css3에서 연결 선택자하고 속성 선택자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선택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